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조 4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몰입 정하선 하늘에 정지한 보람의 눈동자에 낚시꾼 응시하는 색동지의 정수리에 활시 잡아당기는 공사의 숨 멈춤에 아내가 사온 팬티 아내가 사온 팬티 여러분이 쌍방울 허허 참 나에게도 쌍방울은 있는데 장밖을 날아가는 참새 고개를 까닥까닥 능소아 능소아 송이송이 그리움 송이송이 못 이룬 사랑들이 매달린 삶의 겨드랍 7월은 무더운 장마철 꽃적시는 정마비 헤어지다 낙화 그것은 아름다운 외로움 눈가에 백고동 바람에 쏟아지는 별 귀한결 털안잎 위에 천년후 이슬 네 감사합니다. 네 이 시조는 제 시조집 쇼를 두른 여인의 실려있는 시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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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